아침 긍정화건을 100일만 따라 하셔도 잠재식 또는 신념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 하실 때마다 문장대로 되겠다고 믿고 문장대로 되는 상상 즉 시각화를 함께 하면서 온몸으로 온전히 느껴보세요. 두 번씩 반복하며 따라 해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자이다. 나는 행동하는 자이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간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의식보다 3만 배 더 강력합니다. 아침에 매일 보면서 외우세요.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 말이 강하게 스며들수록 당신은 파워풀한 켈리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파워풀한 켈리스처럼요. 저는 파워풀한 켈리스 소식을 봉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